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가장 단순하게 인구 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수도권 인구를 통틀어도 수도권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든 결과입니다. 지역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15가구만 남은 이 마을. 청년들이 나가고 남았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을 곳곳이 빈집입니다. 동네엔 작은 슈퍼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휴지 하나 사는 것도 하루 두 번 다니는 버스를 타야 가능해졌습니다. 읍내에 가도 없어진 게 참 많습니다. 영화관도 하나 있던 종합병원도 이미 오래 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군이군, 태어난 아이보다 숨진 사람이 6배 정도 많습니다. 30년 안에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을 수치화한 게 있습니다. 0.5가 안 되면 30년 안에 그 지역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소멸 위험 지역,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100곳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역을 떠날까요? 병원 한 번 가려 해도 서울과 광역시 이렇게 차이 납니다. 강원도는 서울보다 10배 넘는 거리를 가야 합니다. 어린이집까지의 거리, 서울과 강원도 9배 정도 격차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그러니 또 떠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건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컸습니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풀지 않아 수도권 쏠림이 이어진다면 25년 뒤에는 전국 시군구의 68%가 매우 심각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은 그간 민주당 기조를 명확히 잊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왔습니다. 이 같은 균형발전의 토다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시켜서 KBS의 3대 지역균형발전 공약 질의에 이 후보 측은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표 정책이던 동남권 메가시티를 동남권과 대구경부권, 중부권과 호남권의 4대 메가시티로 확장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입니다. 지방이 살려면 교육과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지방대를 지원해 지방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 방식은 단편적 처방이란 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생각입니다. 맞춤 지원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윤 후보의 키워드는 격차해소, 교육, 의료, 문화 부분 격차해소를 3대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통합보건서를 운영해 농어촌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 격차해소를 강조합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과를 정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문화와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를 몇 개씩 합쳐 혁신도시를 이른 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또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회, 대법원 등 권력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과 사회초년 직장인 1, 2가구를 중심으로 또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연방제형 지방자치와 특성화 대학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찬반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중, 다른 후보들은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찬성 사이에도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로 100여 곳 이전을 언급했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반드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각각 200여 곳, 300곳 이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공공기관을 옮겨 만든 10개 혁신 도시. 목표 인구를 채우지 못했고 가족과 함께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은 67% 수준입니다. 인구가 늘었다지만 수도권이 아닌 주변에서 대부분 흡수됐습니다. 마치 도시건설 게임을 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아파트 짓고 공공기관 짓고 해서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그랬었는데 과연 그 기획이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엔 격차에서의 핵심 요소인 교육.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서울대 이전 논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사실상 반대 의견.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의 지방대학을 윤석열 후보는 산학융합형의 권역별 거점대학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지방대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구상인데 관건은 그간에도 봐왔듯 과연 실행이 가능한가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특화하는 학과를 만드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지역산업이죠. 어떤 지역산업, 어떤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투자 중에서 무엇이 우선돼야 하느냐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대부분 비수도권 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확대하는 데 대한 질의에서는 후보들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정당학회 자문단은 후보 모두가 분권을 말하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총평했습니다. 어떤 권한들을 어떤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옮겨갈 것인지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세금들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해법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총평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그럼 이 공약 검증한 정치부 조지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건 후보들의 공통된 생각이죠? 네, 지역 균형 발전에 일자리와 교육이 관건이라는 고민과 인식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들은 지역 갈 때마다 여기서 무슨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일자리 만들겠다, 다 약속들은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가능하겠냐를 묻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후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 반박도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요. 3년 전에 정부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유치하겠다는 지자체 부지는 물론이고 직원들 사택까지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SK하이닉스가 수도권을 선택했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용인을 선택했고요. 당시에 밝혔던 가장 큰 이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수도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은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고, 또 거꾸로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지역에 특정 산업을 육성한다, 지원하겠다, 의지를 밝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걸 이런 명확한 사례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 정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후보들 다 지방대 관련해서도 꺼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뼈대가 엇비슷하거든요. 지역 산업에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대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사업에는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좀 더 채우라, 이런 주문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선물 보따리를 풀듯이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으로는 이미 우리가 받아든 이 위기 경고를 풀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다음 검증학 공약은 뭡니까? 네, 다음에는 일자리 공약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